16.31장 16절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개혁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6절말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주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And the Lord said to Moses, You are going to rest with your ancestors And these people will soon prostitute themselves to the foreign guards of the land they are entering. They will forsake me and break the covenant I made with them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곧 죽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 주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You are going to rest with your ancestors 이제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모세가 그동안 이끌었던 백성들은 다시 또 죄를 범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난다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They will forsake me 그들은 나를 버리게 될 것이고 And break the covenant 그 언약을 break, 깨버리는 것이지요. 언약을 깨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씁쓸하시고 속상하시겠지요. 여기서 prostitute 명사로 매춘부, 창녀 뜻이지요. 동사는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기술, 능력 등을 팔다, 썩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능력과 기술을 주셨습니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썩이고서는 매춘부로 자기가 매춘부를 좋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매춘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매춘에 잠시도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On that day I will become angry with them and forsake them I will hide my face from them and they will be destroyed Many disasters and calamities will come upon them And on that day they will ask Have not these disasters come upon us Because our God is not with us 여기서는 disaster, 참사, 재난, 재해, 여기 calamity 여기도 재앙, 재난, difficulty하고 같은 뜻이 됩니다 calamity 발음으로 할 때는 calamity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difficulty 명사로서 곤란, 말썽 그런 재앙, 재난 다 같은 뜻이 되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이 당연히 임하게 될 때 그때는 고개를 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것을 모르고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제발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믿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냐마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all their weakness 그들의 모든 악행들 all their weakness 그들의 악행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destroy,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숨기지 못하였던 그런 죄악 때문임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님께 우리는 주님만을 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선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꾸 찬양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입으로 부르게 함으로써 악한 것들과는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섞이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when I have brought them into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e land I promised an oath to their forefathers And when they eat their fill and thrive, they will turn to other gods and worship them, rejecting me and breaking my covenant. And when they eat their fill and thrive, they will turn to other gods and thrive. And when they eat their fill and thrive, they will turn to other gods and thrive. And when they eat their fill and thrive, they will turn to other gods and worship them. And when they eat their fill and thrive, they will turn to other gods and worship them. Thank you.